이거 지금 메카 무기 콩건이 12강인데 이거 오늘 네 오늘은 덴파 오늘도 덴파입니다 오늘 은이라기보단 요새 계속 덴파죠 뭐 10,123 저거를 13으로 올리고 레이드를 가야겠어 10,123 총매제 안넣어도 450안에 되겠지? 어 안되겠는데? 천장 못 치나? 아 이모탈은 그냥 심심할때 깔짝깔짝거리고 있는 수준인거고 아이고 잠시만요 와 이게 이게 진짜 또 결국 천장이야 하 지긋지긋하다 아이고야 뭐야 그 와중에 포인트 이씨 즉지 하하 혈압 터진다 진짜 돈 남는애 누구있지? 우리 차짜미? 차짜미로 해야겠다 아 몇개 없는데 이제 또 적금 다 털었는데 아 잠깐만요 그래도 뭐 지금 딱 가면 무조건 천장은 칠 수 있으니까 딱 끝내고 레이디 갑시다 야 라코도 꽁기 꽁기 뭔가 그새 다 썼어 야 여기서 기적같이 붙으면 이거 포인트 보존할 수 있지 않나 그쵸 이거 보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10 몇이라고 10123 제발 아 이거 붙으면 저건데 감화 포인트 보존인데 넘길 수 있는데 10123 아 마지막까지 안 붙네 아 진짜 심하다 너무 안 붙는다 너무 안 붙어 10123 이었지 대충 400 올랐네요 대충 400 이 다음에는 얼마나 들어가지 246개 원래 여기서부터 총매지 밀어넣는 거잖아 그죠? 다음번 트라이는 일단 골드를 한 천만 이상 쌓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너무 부담이 심해 솔직히 이건 한번 밀어넣고 갈까? 딱! 아 붙을 리가 없지 이 아이템 스ذا 하아 잠깐만 쫌 있으면 16,000을 찍는데? 커피만 좀 갖고 올게요 여기서 16,000을 찍을라면? 음... 이거 로터스 팔찌 11강 올리면 되나? 안되지 않을까? 살짝만 해볼까? 15962 그치 쉽게 붙을리가 없지 아무튼 레이드 고 3페이지 갑니다 1.4 이상 완수는 얘기 없잖아 신청 넣어볼까? 완수는 얘기 없다고 들어가는건 너무 노향심인가? 아니 근데 패턴을 거의 다 알긴 알아요 진짜 한 아수라로 4번 박아봐서 알긴 알아 알긴 합니다 아니면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좀 잊지 않을까? 헤딩깔 땅덩어리가 저 우리보다 큰 곳에 사시는 분들이 많네요 일단은 이거 저거 뭐냐 구직부터 해야되겠다 구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듯 오케이 여기서 일단 2페이지까지 빨리 뚫고 3페이지는 따로 방을 파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따로 헤딩팟 구해가지고 시간이 물론 좀 걸리겠지 별 수 없지 근데 어쨌든 양심상 나는 그렇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내 어? 여기부터 가신다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거 안 가셔도 되는데 안 가셔도 돼요 나 원래 불만이면 내가 공대장 잡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야 잠깐만 저분 몇인데 개쎄시네 아 일단 나갔을 때 볼 수 있겠다 지금 못 보겠네요 뭐야 뭐 맞은거야 지금 아니 어이가 없네 그 물기 맞은거 같은데 어 옆에 없지 않았나 아 달려오는 그 거리에 맞았나 쉣 교지같은거 아니 여기서 코인을 써 너무 아까운데 자꾸 딴 데 가 얘 아 저사람 못 이기겠다 아 뭐야 아 여기선 정보 부위가 안되는구나 2팟 아직 안 끝났어 할거 없어서 저기까지 가시는거야? 쉣 저긴 심심한거 보단 이게 낫긴 한데 원래 제가 이거 입구에서 항상 원격 던지기를 했었는데 어 아 이쪽이 없구나 다행히 저쪽인줄 알았는데 그 입구에서 던지기 하면 가끔 오류 걸려가지고 파티 다 해산되면서 저 배 위로 튕기더라구요 나 참아 못하겠어 이제 무서워서 이제 무서워서 오케이 카트 우리가 1.3 이상 파티라서 그렇게 밀리진 않을거 같.. 골드 카드 아무도 없네 밀리지 않을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뭐 이거 볼 수가 없냐 아이 그 엄청 빠르시네 하하하하하하 아니 스펙을 좀 보고싶었던건데 몇 시시길래 저렇게 딜이 엄청나게 터지나 했지 나는 아 맞다 이거 다른 파티가 잡히지는 못가져 저 텐타클은 워낙 녹아버리니까 아이구 몇대만 치면 바로 녹이시는데 하하하 아.. 일단 2페이지까지는 이제 참 쉽게 가네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어이구야 이번엔 뭐 들어가기 전에 안해 죽었네 빨리 잡고 빨리 에헤이 실수 실수 슬슬 두번째 애들 라운드에 되지 않았나? 해머 크러쉬 같은 경우에 엑스파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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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으흥 으흥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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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던졌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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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페이지까지 걱정이야 사실 2페이지까지는 뭐 이거 그냥 가는거고 손, 손 절었다. 하, 오늘 3페이지 몇 투 안에 잡을 수 있을까? 잡는데 성공하려면 다음부턴 이제 그냥 일반 파티를 들어갈 것인디 그때까지 가고자. 팽크 제일 싫어 저거 하여간. 나 아니네. 굿. 둘, 넷, 여섯. 하나 남았네? 어, 여기서 잘 튕김. 조심해야 돼. 요, 요 맵에서 요 방에서 툭하면 튕겼었어. 한 번은 세 번 연속인가 튕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파티장이었는데. 좀 많이 미안하더라. 그래서 저기서부터 딜을 안 넣었어 그냥. 두부로 일어납니다. 됐나? 끝. 오케이. 반지? 반지? 여기서? 청? 반지 청? 지능 반지? 능지 반지? 반지? 반지 주나? 반지 주나? 반지? 목걸이 반지? 아 골카도 안나왔어 이건 뭐야 아 볼케인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아 만육천이셨구나 아 무영검이었어 헐 근데 무영검은 이거 아바타 숨기시는게 더 깐지날거 같은데 아 심지어 혈퇴까지 있으셨네 딜 셀만 하다 헐 아 아 아 이분이 흑마도 낮으신데 너무하시네 그건 그래서 더 느리셨구나 아 근데 이게 둘이서 개빡세던데 제가 전에 한번 어쩌다 둘이서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구요 이거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스펙이 많이 낮을 때였으니까 더 버렸겠지만 이제 3팩 구인해서 가면 될 듯 아 구직해서 무려 런처님께서 받아주셨어 런왕님께서 활기까지 있으셔 엄청나 어 우리 파티도 런처 있네 아 스팽글 스카프 와우 어마어마한걸 어 이랬는데 갑자기 추방당하는거 아냐 ylon을 아 아 고 고 이거 눈치채야지 어 잠깐만 친구분이신가? 아니네 아 서류 전용 인적성 평가 그런 소리 좀 하지마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빠지는거 아닙니까 너무 빡세니까 게임이 물론 농담인거 아닌데 나 농담이라도 그게 너무 무서워 여성우대? 여성우대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레이드에서 딜러는데 여성이 어딨어 젠장 남녀없어 레이드 딜러는건 지역주민우대? 레테랑 한포? 껴놨어 7 나 함성의 포션인가 나발인가 이거 껴놨어 투신의 투함이구나 투함 7 쓰라니까 1쓰셨는데? 잠깐만 아 그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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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입장하면 로터스가 강화된 상태로 패야돼서 개빡샘 국가유공자 우대? 국가유공자는 좀 우대할만한데? 그건 좀 우대할만한거 같은데? 내 생각엔 그거는 딜 좀 못넣어도 이렇게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딜 먼저 안받고 가는구나 아니 버퍼 먼저 안받고 가는구나 뭐야 또 스테로제야? 나는 얘만 만난다 어떡해? 아 스테로 패 아 아 왜 점프를 하냐 그때 아 개노무하네 내 딜 아이 야 그 타이밍에 점프를 하냐 어? 선생님 벌써 누우시면 저게 죽고 나면 타겟이 바뀐다고 들었었거든요 제가 아 타겟 진짜 바뀌었네 아이고 아 fuck 아름답지 않냐고? 로터스님께서 나를 쳐다보셨어다 십자 아이고 아 아 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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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거 터뜨려야돼 어 우리 저거 얼음 딜이 안되는데? 만나겠는데? 어 됐다 살았다 아니 씨 쟤는 내가 게이보이그 쓰면 꼭 져 아 저거 다음에는 대각선 오케이 와 딜 1등 힘들다는데 저기 아직 덜 끝났어? 어? 들어가셨나? 들어가셨네 들어가셨네 난 바람을 맞서고 싶었지 자 이거 깔끔하게 잡고 어? 깔끔하게 잡고 이모 따라하러 가자 잡을 수 있을거야 빨리 로터스 보여달라고요? 아 그래봤자 그 문어 문어인 문어 생긴거 딱 문어예요 문어 그냥 아 문어네 딱 그 느낌 오 4 어 나왔다 그건 펄 좀 다르죠 엄연히 다름 타겠나, 아니라. 개짓거리 하시는데? 바다마저 갈래주마! 아니, 아니 그게 왜 글루가! 아, 진짜 극혐이다. 아니, 타겟 절루가 짜증나게. 아니, 씨. 잡으셨네. 아니, 이게, 아, 저거 할 줄 아는건데. 죽으니까 개혈 받네, 이거. 아니, 개민패잖아, 이거. 이러면. 믿지마요. 이미, 이미, 이미 민폐였어. 이미 여기서 코인 쓸데없이 날렸어. 아이고. 아니, 미친. 뭐야. 뭐야. 하아... 저요요요요. 저요요요. 날라온다, 날라온다, 날라온다. 타겟 나다. 어, 그거다. 어, 뭐야. 세 개 날라오는 거 아니었나? 왜, 왜 네 개가 날라왔지? 아니. 엑스 자가 안 보여. 빌어먹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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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저거 맞으면 죽어. 저거 맞으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아니. 제발. 여기서 또 죽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제발. 어. 저거 날라온다. 타겟 난가? 아니지. 숨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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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야지. 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조졌는데, 조졌는데? 왜? 아니, 저거. 혼란을, 아무도 안 부셨어, 젠장. 하... 아니 아 극혐이다 이거 진짜 이럴 거면 내가 잡은 의미가 없지 않나 저 또 터진다 아니 와따매 개무섭네 아니 개같은 진짜 나 이거 그냥 코마반인데 이러면 들 얼마 나오지도 않은거 코마반이 뭐냐면 계속 포인 써서 죽어가면서 그걸로 죽으면 아니 부활하면 기술이 초기화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무튼 개민패야 별로 딜 엄청 잘 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이고야 자 똥템이 나오셨네 와 이게 아니 안 맞던걸 쳐 맞으니까 많이 죽었네요 빤스런 튀어 쪽팔려 깨긴 깼는데 쪽팔려 개쪽팔려 아니 저짓거리 안할라고 내가 지금까지 얼굴이 홍당무가 됐어 아니 깼으면 된거긴 한데 아 남들이 나한테 민별을 끼치는거는 짜증나긴 하지만 차라리 괜찮은데 스웨넨식 사고방식이요 쫓아내야 되잖아 아니 쫓아내는게 아니구나 밥을 안준다 아 몰라 암튼 깼으면 된거야 그래 얼굴이 철판 걸어 일단 처음으로 깨보긴 깼습니다 경고로적으로 상대방을 안ya 통과 접시 접시 감사합니다.